아유 고마워 너무 고마워 야야야야야 시려 오빠 아유 고마워 아유 고마워 아유 고마워 너무 고마워 나는 무슨 내가 죽을 때라고 이런데 이렇게 잠시 2년 동안 아유 고마워 너무 고맙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어 그래도 이렇게 같이 생활하기 얼마나 고마워 아유 고마워 우리 딸을 같이 이렇게 사랑해주고 같이 애기들 놓고 사니 얼마나 고마워냐 아유 고마워 아유 고마워 아유 고마워 아유 고마워 고마워 저는these 뭐하는 것은 아유 고마워 zego 고마워 계속 10 mets 10%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